수사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학교의 러시아 안녕하세요 환수다신이 왔습니다 머리결이 엄청 좋으시다 트위스트 브레이크 their image the object we all really familiar with with magic we can do some change 다크신 스타일 magic n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신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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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두리안이 모두 순간이도로 해버리는 너무 닮았다 저는 두리안이 그렇게 신기한 과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두리안이 크잖아요 무겁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고 도대체 와 내가 땅바닥에 앉아서 봤는데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닥신씨는 나는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 즐겁게 해주고 싶어 라는 그 목적이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왜 마술을 볼까?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런 싫음이나 힘든 것들을 다 잊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마술을 보잖아요 그런 어떤 근본이 되는 마술 무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술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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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